자, 지금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할 거야. 새로운 실험. 피엘아, 그거 배운 거 있잖아. 중력가속도 뭐였지? 종시에 떨어지는 거. 어, 종시에 떨어지는데 그 중력가속도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빠가 고안해왔어. 바로 이거야, 이거야. 가자. 첫 번째, 우리 피엘이 피엘이 씨를 여기 갔다,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다 놔봐. 피엘이 씨 놔봐. 자, 아빠 얘가 마술을 보여줄 거야. 자석을, 구멍이 뚫는 자석. 아까 그, 네오디늄 자석. 그 자석을 깔아드려 볼게.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희이이거는 이렇게 빨리떡었어. 그다음에 누구 갖고 와? 유혜리. 유혜리. 그 베베 거, 베베 거. 자, 베베 거는? 이건 뭐야? 에이. 에이, 아리네. 이거 뭐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어떻게 들어 있을 거야? 탁. 탁, 너는? 탁, 탁, 훅, 탁. 훅?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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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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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니꺼! 어떻게 떨어지고 가야 돼? 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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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붙어버려, 조금만! 자, 어떻게 떨어지고 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우와! 우와! 왠지 알아? 요가 제일! 얇게 보이고 요가 좀 더 중뿍하고 얘가 제일 중뿍하잖아. 아유, 그래, 단순한 생각을 하네. 이 자석이 내려올 때 여기 안에 자리장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리장이 반대의 힘을 줘서 제동 효과를 주는 거야. 구리는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어, 구리는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합쳐줘! 형은 예쁘죠? 합쳐서! 좋아, 아빠 합쳐서 한번 해볼게.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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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란. 이게 합칠 수 있어. 자, 맨 위 거를! 맨 위로 올려봐. 이렇게, 이렇게! 싫어, 그런지 안 할 거야! 그런지 하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마지막 거야! 엄마, 나 무서워! 내가, 내가 하고 있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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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둘! 셋! 알았다고! 알았다고! 애델아!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애델아! 야, 진상아! 너 진짜... 마음의,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스물 열 때! 준비하고 있어! 알루미늄, 구리, PVC로 맞으래! 보리로 맞으래! 야, 야! 어떤 거로 맞을래? 알루미늄, 구리, PVC, PVC! 아니, 목말 제대로 해! 아, 야! 형! 형이 아빠! 아니, 목말 제대로 해봐!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Are you ready? 엄마, 하지마! 둘! 우와! 자, 유혜라, 유혜라,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렌치! 렌치! 렌치의 법칙! 렌치의 법칙! 이 렌치의 법칙이 지금 장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한동력이라고 알아? 아니, 아니, 몰라! 무한동력이 뭐야? 연료가 없이, 끝없이 움직이는 게 무한동력인 거야! 자석으로 움직이잖아! 어, 자석으로! 그게 이제 무한동력을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볼 거야! 자, 무한동력 만들어 가자! 자, 가서 찾아서 갈 거야! 피리리, 뿅! 자, 이번 실험은 바로 무한동력 시험! 뭐하는 동력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력이 일어나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야! 아주 간단한 실험이야! 렌치 실험 봤지? 아까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 그때, 뭐가 제일 늦게 내려왔어? 스테인리스 구리지? 그래서 이 구리선을 여기다 가볼 거야! 이거 좀 잡아줘! 끝에서, 끝에서! 아, 이거 어휴! 이거 엄청 세는데, 구리선이! 이거 좀 잡아줘! 끝에서, 끝에서!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구리 스프링을 만들었어. 이렇게. 빨리 했어. 알겠어. 봐봐. 일단 건전지를 넣어볼게. 바닥에 눈 다음에. 바닥에 눈 다음에. 바닥에 눈 다음에 돌리라고. 이거 봐, 이거 안 돌고. 딴 걸 줘봐, 딴 거.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 그럼 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요? 붙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이거야? 이게 맞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진짜.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돼,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왜 안 될까? 여기 앞에 써 있어. 이게 열 분고네. 이게 훨씬 낫네. 이것도 안 되면 진짜. 더 이상 구리는 없어.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뭔가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일단 촘촘하게 안 감겼다. 일단 구리 선이 이 선이 아닌 것 같아. 자석도 너무 약한 것 같아. 더 이상 구리는 안 돼. 꿇어, 언니. 야, 야, 이거 꿇으면 안 돼. 안 꿇어. 아빠, 내가 도와줄까? 뭘 도와줘? 뭔데? 뭔데? 아,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돌려, 돌려, 돌려. 네? 이렇게 넣으면 어떡해. 됐다, 됐다. 이제 이 정도 됐지? 아주 잘 됐어. 좋아. 잠깐만. 나OTHER 뭐야. 아 뭐야 이게 될까? 그렇게 지연 씨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는데 그때 뭔가를 발견한 상미 씨 양쪽 다 N국을 붙여야 되네 심플리스트 아주 단순한 일렉트로닉 전기 트레인을 만들 수 있다 지연 씨 내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어디 간 거야 엄마 아빠 어디 간 거야 엄마 아빠 어디 간 거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따다다다단 이거 안 해도 나와 따다다다단 옆으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너희들을 위해서 실험을 완성하고 실험실에서 장작 4시간을 4시간을 고생해서 만들었다 봐 봐 재미없을 것 같지? 그런데 의외로 엄청 재미있는 실험이다 이게 뭐야 첫 번째 1번 1번 선 이게 뭐야 구리석 구리석 1번 에나멜 구리선 3번 얇은 구리선 이 셋 중에서 좌석 이 기차가 갈 수 있는 선은 무엇일까 이거 맞혀봐 배달 이름 배달이까? 굵은 거? 그 다음에 배달이 이거? 배달이 이거? 좋았어 그럼 우리 유혜리 거부터 한번 해보자 유혜리 거부터 되는지 안 되어야지? 빠바밤 안 될 것 같아 빠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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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구리석은 안 됩니다 자 2번 2번 에나멜 구리석 조심히 조심히 에나멜 좋아 에나멜 구리선은 에나멜 구리선은 이게 에나멜이에요 에나멜 구리선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석이 아예 없어 자석이 자석이 없어 얇은 구리선이 얇은 구리선 3번 이제 희혜리 언니가 했던 얇은 구리선 얇은 구리선 나 또 주마 나 또 주마 나 또 주마 나 또 주마 어? 에이 에이 뭐야 될까? 1, 2, 3 1, 2, 3 1, 2, 3 여기 앵극과 앵극을 붙여야지, 앵극을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앵극을 붙여야 된다, 그렇지? 자석근이 너무 약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1, 2, 3. 오! 오! 대박이야. 오! 도미노와 자기장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도미노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쌓아. 그다음에 아빠는 자기장으로 쭉 해가지고 어떤 게 빨리 올까. 만약에 너희가 이긴다면 바로 이 마술 뼘머지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딱 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근데 봐봐. 아이고, 흔들면 안 돼. 유리한테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회자리도. 이거 안 된다고. 회자리도. 이거 안 된다고. 아, 이거. 유리아. 오, 유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내가 잡았나. 계속 쏟아지. 유리아 잘 먹고 왔는데. 아! 오, 유리아. 빨리 와요. 됐다가 된 것 같아. 오이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과연 이 실험을 누가 이길까요? 뭐야? 80년이 그거 뭐야? 야. 자, 시작 준비해. 혜리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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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준비해. 준비해. 3, 2, 1. 4, 2, 1. 5, 5, 5, 5, 5. 5, 5, 5, 5, 6, 6, 6, 7,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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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시에. 누가 됐어? 환리 Everything. 에서. 동 p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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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ly. 동에. 동에. 동에다만 사라져. 동에 och 경매 자, 우리 휘헬이! 자, 노미노론을 쓰러뜨렸지만 기쁘게 한 휘헬이! 재미있게 노는 베데리가! 마지막 선물! 없어조라! 없어조라! 자, 행복! 정확하게 딱딱딱 다 모든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랑 사실 재료 구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한 번에도 안 될 거라서 자석 실험은 얻어걸리는 게 없어요 웬만하면 얻어걸리는 거야, 계속